자, 하롤드 텐트 쳐. 이거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브로콘이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래. 오늘도 텐트는 매일 아침마다 텐트를 치는 텐트 전문가 헤롤드가 친다. 엄청 커. 아, 꿈이래. 아, 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기 신발 놔두는 곳이에요. 오, 여기. 파워. 신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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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죠. 하나, 둘, 셋. 이게 콩나물, 설탕, 1TB 소금. 이게 뭐라고 해? 이건 뭐에요? 비코소토. 그는 바로, 그 이름은 베코. 베코소토? 하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 어린거와 이렇게 5분 후 고추냉이는 보이네 쓰라트 이 비치고 매우 멍청해서 제가 이렇게 그릇이 멍청해서 또 그릇이 멍청해서 그릇이 멍청일까지 아까 내맡빵도 틀려버렸는가 뭐하여 이거 너무 많이 불가 한국으로 치면 약밥 필리핀의 전통음식 중 하나다 그래서 폴리윅이 왔어요 제가 미국을 먹었어요 아빠 여기가 돼? 네 여기서 자요 오늘 오늘 우리 여기서 캠핑 온 거예요 왜 여기 눈 이렇게 됐지? 잼이잖아 다친 줄 알았잖아요? 잼 묻었네 아가 빵 먹다가 잼 묻혔네요 얼굴에다가 안녕 할렐루! 뭐하고 있어? 안녕 어떡해? 누나! 왜 왜? 빨리 업 봐! 엄마! 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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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됐다 됐다 잘했다 신나요? 행복해요? 행복? 응 짠 이야 불까지 켜졌다 예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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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어때 연지 씨 좋아요? 오하우 나이스 네 너가 아웃사이니? 너는 아웃사이니? 와 오늘이... 치콕! 치킨 앵콕! 치콕! 다기야! håcium... 무릎 꿇고 있네 불 restored 아이고 아퍼요 약불러 찐나 merchandise I like rice. It's too hot. I'm going to eat it. I'm going to eat it. This one is very spicy. Herald, let's go. Someone lose this sauce. It's very slow. One, one. Last, last. This one is last time. Oh, I'm the winner. How do you put it here? I'm going to eat it. It's hot. It's hot. I'm going to 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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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is the biggest moon. Why do you like rice? Let's eat it. It's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In Korea, I used to eat the duck. But in Philippines, I used to eat the duck. In Philippines, I used to eat the duck. But in Philippines, I used to eat rice. Why are you asking me to suddenly change my lifestyle? Why do you want to suddenly change my life style? Chicken, I can't eat! It's so close. 이렇게 에이저 거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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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응 눈? 와 가깝죠? 디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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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타들 우와 디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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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눈이 보세요 좋겠다 좋겠어 좋아 좋아 콩콩이 타고 nur 진짜 요새々 아까 봤어? disable steals 케찜 좋아 아무 retour wielu ि 네가 한 번은 도전을 못하고, 자기들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책을 볼까요? 이 책을 볼까요? 캠핑하니깐 신나요? 캠핑하니깐 신나요? 집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노는 것도 재밌는데 실제로 캠핑을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방할 코로나 덕분에 하루하루 무료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 의욕도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지는 봉쇄의 고통 고작 텐트 하나가 가족에게 행복을 불어넣는다 잘 잤어요? 까니 까니 체크하니?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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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